안녕하세요. 스위트컵의 송준영이라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찻잎담따라는 제품인데요. 홍차를 고농도로 우려가지고 물이나 우유에 바로 타서 액상 형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스틱 형식으로도 있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고요. 과일 농축액 등에 응용하셔서 아이스티로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우유에 타서 요즘 밀크티 형식으로 버블과 같이 버블티로도 응용이 가능하고요. 그 외에 저희 스위트컵에서도 많은 농축액 및 시럽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. 파우더 제품들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